Start today, learn English 힌트를 드릴게요 창조적이지 못하고 아이디어를 베끼는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인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copycat 또는 wannabe 입니다 copycat 고양이를 뜻하는 cat 이란 단어가 보이죠 새끼 고양이가 어미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배워 따라하는 습성에서 이러한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copycat 새 뜻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 스타일 등을 따라하는 따라쟁이, 흉내쟁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wannabe 유명한 아이돌 그룹 노래 중에 wannabe 라는 노래도 있죠 wannabe이란 유명인을 동경하는 또는 흉내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모를 꿈꾸는 지망생 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influence wannabe 이란 단어의 뜻은 인플루언서를 따라하는 사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의 신랑감, 최적의 신부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결혼하기에 딱 맞는 신랑이나 신부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최적, 최고, 올바른 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정답은 미스터 또는 미스 라이트 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상형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미국에는 미스터 라이트를 찾는다는 광고란이 있는 신문이 있을 정도로 이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영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주먹을 부르는 얼굴 자주 사용되기에는 다소 공격적인 단어이기도 한데요 주먹을 부르는 얼굴 이 말은 한국말로도 가끔 쓰이곤 하죠 이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 단어는 신조어입니다 이상하게 그냥 때리고 싶은 얼굴을 의미하는데 바로 정답은 정답은 punchable face 주먹으로 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punch가 활용된 단어입니다 영화에서도 쓰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예시를 보러 가볼게요 사랑스러운 사람 honey 나 darling 같은 단어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단어는 특히 어른이 아이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바로 정답은 pum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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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kin은 호박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호박이 못생김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pumpkin이 사랑스럽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꼭 기억하세요 축 늘어져 있는 사람 집에서 밖으로 나가 움직이지 않고 집돌이, 집순이 같은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하루종일 땡땡에서 TV 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말 유명한 표현인데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정답은 couch potato couch potato 입니다 couch 긴 의자나 긴 소파 potato 감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소파에 앉아서 뒹굴뒹굴 감자칩만 먹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집돌이나 집순이 축 집에 늘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couch potato 인가요? 벌써 마지막 표현입니다 말로 운전하는 사람 꼭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도 안 하면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유턴해라 이렇게 말로만 운전하는 사람이 꼭 있죠 이런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즉, 운전할 때 일해라, 저래라, 갑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 바로 정답은 정답은 backseat driver 그대로 해석하면 backseat, 뒷좌석에 앉은 driver, 운전사이죠 뒷좌석에서 자신은 운전하지 않으면서 운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운전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도 잔소리하는 사람을 backseat driver 이라고도 해요 즉, 지위가 낮으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주제넘게 참여하는 사람을 backseat driver 이라고 하네요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stop being a backseat driver there is no backseat stop being a backseat driver there is no backseat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쟁이 copycat 또는 wannabe 최적의 신랑감, 신부감은 Mr. Right 또는 Miss Right 주먹을 부르는 얼굴 punchable face 사랑스러운 사람 pumpkin 집에 축 늘어져 있는 사람 couch potato 말로 운전만 하는 사람 backseat driver 이런 사람 영어로 뭐라고 하지? 끝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챕터 1과 챕터 2에서 배운 표현들 꼭 복습하며 기억하고 실제로 써보기를 바라요 그럼 선생님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everyone thank you and see you soon